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5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자의적인 퇴사 아닌 퇴사 사건 사건 선고일은 2021년 3월 1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253430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사건명은 주식양도청구고요. 원고는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해임된 공송경영이사입니다. 이 사람이 상부했는데 상부 기각됐죠. 이제 원고하고 피고는 이 사건을 동업을 약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동업 약정을 하고 1년과 2년 정도 있다가 정산하기로 했는데 그 중간에 정해진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중간에 피고 해임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합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죠. 원고와 피고는 주식회사를 공동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2, 3년 정도 같이 운영하기로 했죠. 그러면서 이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근속의무기간을 설정합니다. 그러면서 약정을 하는데 이런 약정을 합니다. 자의적으로 피고가 퇴사할 경우에는 그 주식의 전부를 원고하게 넘긴다. 얼마의 액면가에. 만약에 자의적인 아닌 퇴사일 경우 자의적인 퇴사가 아닌 경우라고 하면서 그럴 경우에는 일정 비율을 액면가로 원고하게 넘긴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일정 비율이라는 것은 기간에 따라서 6개월 근무한 뒤에 1년, 2년 이렇게 약간 이렇게 기간에 따라서 약간 비율이 달려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는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일정 비율을 액면가에 넘기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경우를 만든 거죠. 자의적인 퇴사일 경우 주식 전부 자의적인 퇴사가 아닌 경우에는 일정 비율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주주충기를 열어가지고 준속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피고 등 몇 명 이사에 대해서 이사증 해임을 결의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피고가 이사증에 해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약정, 자의적인 퇴사가 아닌 퇴사의 경우에는 일정 비율을 액면가에 넘겨라 라고 하면서 매매계약을 청구를 하면서 주식 양도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퇴직이라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거죠. 가격은 액면가입니다. 그런데 원고가 해임을 주도한 게 아닌가 라고 피고는 의심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신의 성취를 반하는 조건 성취 신의 성취를 반해서 일부러 무리하게 피고를 해임시킨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한 첫 번째 논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자의적인 퇴사가 아닌 경우에 그러면 보통상적으로 피고는 그거는 피고의 귀책사유한 퇴사일 경우에만 자의적인 게 아닌 퇴사지 귀책사유가 없던데 그냥 주주총의 결의로 해임된 경우는 자의적인 퇴사가 아닌 경우로 팔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일단 자의적인 퇴사가 아닌 퇴사에는 귀책사유 없는 해임도 포함된다. 한마디로 자의적인 퇴사가 아닌 모든 퇴사는 다 자의적인 퇴사 아닌 퇴사 이렇게 되는 거죠. 여집합이죠. 자의적인 퇴사는 주식 전부 아닌 거는 주식 일부 양도 그러니까 그 중간은 없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 해임을 주도했다는 그런 증거도 없기 때문에 신의 성취를 반하고 또는 원고가 의결받은 주식을 처분 제한이 된다는 약정도 있었고 의결행사도 제한되고 이런 거이기 때문에 원고가 이익을 얻기 않기 때문에 원고가 해임에 주도했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이 판단에서는 결국 원고가 해임을 가담한다는 정황이 없기 때문에 신의 성취를 위반되지 않는다. 이게 하나. 두 번째 자의적인 퇴사 아닌 퇴사는 모든 퇴사를 다 말한다. 이것은 대법원이 판단한 거죠. M&A 관장에서 이런 경영권 분쟁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규모 회사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 간에 이런 계약을 체결했다가 회사가 커져버리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친구끼리 조그맣게 했다가 갑자기 커진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게 많고 여기서 그렇게 해놓을 경우에 계약서를 되게 애매하게 써놓은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자의적인 퇴사냐, 자의적인 퇴사 아닌 퇴사냐 이렇게 애매하게 써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건데 어쨌든 이거는 원고가 승구를 한 거죠. 다만 이 판결이 좀 이상한 거는 원고가 실질적 이익이 없느냐? 아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피고들한테 주식을 가져와서 행사를 못한다 하더라도 행사를 못 할 뿐이 자기 주식의 가치는 훨씬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적대적인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익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대법원은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본 거죠. 어쨌든 이 사안은 계약에 관한 해석의 문제이기도 하고 조건 성취를 방해하고 있다는 판례가 최근에 인프라코 사건에서 한 번 문제가 됐었는데 그와 연장성산에 있는 조건 성취 방해 여부에 관한 판결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소금화 회사 주주관의 분석에서 활용되도 있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